여기가 다이아몬드 살롱 만나요 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 바깥에 맞아요 한바탕 우당탕탕탕탕탕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 때문에 음 좋다 선반을 그렇죠 한바틈은 되질 뻔했어요 음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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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진짜 주인공의 등장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얼마나 시루했을까 얼마나 시시했을까 하지만 걱정마 이젠 내가 왔으니까 날 숨치고 지나간 날 숨치고 지나간 저 총잡인 누굴까 마치 날 구한 것처럼 Fuck it 그 눈빛의 남자 왜 누구긴 누구야 그 다음 소부의 남자 중 하나 너와 상관없어 그 도파는 너와 별풍야 모두 알고 있지 이 밤의 주인공이 누굴 있지 그 밤 내가 바로 진짜 주인공의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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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셔도 될까요? 누구? 제일 좋은 차례 이 딸로미 주인이죠 오! 반가워요 조세피아 맥터 사랑의 전설적인 기로인 좋아요 우리 남아스테완는 이 음악이 끝난 뒤에 할까요? Come on! Come on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